자 1번 y는 2의 x-2제곱 더하기 4의 역함수를 fx로 한다 뭐 로그함수로 나오겠죠 맞지? 근데 그 로그함수의 정근선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거 로그함수 바꿔서 정근선 구할 수 있지만 우리는 정근선 x는 산 거 알아야 됩니다 바로 왜냐하면 이거 어차피 이항하면 어떻게 돼요? y-4는 2의 x-2제곱 될 거고 이제 x, y 위치 바꾼 다음에 로그 취할 거잖아 결론적으로 이거 로그 취하면 얼마든지 하면 빛을 니로 하는 로그 x-4는 이거 바꾼 거예요 x, y 위치 바꾸고 로그 취한 겁니다 그럼 이거 y-2되고 이거 이동해봤자 플러스 2잖아 로그함수는 위아래 움직이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왼쪽 오른쪽이 중요한 거지 정근선 때문에 그래서 이게 4라는 게 눈에 바로 나오죠 실제로 이거 보고 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나요? 왜요? 그래프 자체가 지금 이게 증가함수는 감소함수는 간에 이게 4라며 맞죠? 이거 y-x 대칭해버리면 이게 정근선이 되겠죠 맞나? 그러니까 바로 알 수는 있어야 돼요 문제 풀 때 일단 그래서 이거의 정근선이 지금 뭐다? x는 4한 거 내가 알아냈어요 그러면 탄젠트 a분의 파이 x의 그래프에서 정근선이 된다 했는데 탄젠트 a분의 파이 x는 주기가 얼마예요 어차피 원래 원래 주기는 파이인데 이걸 a분의 파이로 나눠버리면 되지 그럼 얘는 지금 뭐가 되어버려요? a 됩니까? a? 맞나요? 주기가 a란 말이야 그러면 주기가 a면 탄젠트 그래프는 주기의 반이 정근선이 그래프 잡혀거든요 그러면 얘는 주기가 a니까 반하면 얼마 돼요? 정근선 좌편 자체는 x는 뭐 2분의 a도 되고요 또 2분의 3a도 되죠 주기가 a니까 그 다음 a하고 2a 반 또 2분의 5에 이렇게 쭉 나올 거란 말이야 이해 되나요? 됐어요? 양의 지수 a이기 때문에 선생님 이 앞으로는 안 했습니다 자 그때 나올 정근선이 되도록 하는 a의 최대값 구하래요 그럼 얘가 4되면요 a는 얼마예요? 8이고 얘가 4되려면 3분의 8 되어야 되죠 얘가 4되려면 5분의 8 되어야 되죠 점점 a값이 어떻게 돼요? 작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값은 얼마다? 8이다 2번 봅시다 자 그래프가 나왔어요 이미 자 문제에서 2사인 2분의 파이 x의 그래프하고 x수과고 편안한 직선이 있는데 이게 두 점 a, b에서만 한다 근데 얘가요 지금 뭔데? 여기까지가 2라고 되어있죠 그리고 사인 함수는요 기본적으로 대칭형입니다 맞죠? 맞나요? 근데 봐봐 지금 문제에서 언급되는 게 a, b가 3분의 4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2까지가 3분의 4라는 말은 맞나? 전체 2가 3분의 6이거든요 내 말 이해합니까? 이게 3분의 6인데 이게 3분의 4야 그럼 여기도 3분의 1 여기도 3분의 1만큼 같다는 거죠 대칭형이다 보니까 그럼 이 점의 좌표가 지금 뭐가 돼버려요? 3분의 1이 돼요 여기 3분의 1 집어넣으면 얼마돼? 3분의 1 집어넣으면 6분의 파이 되죠 사인 6분의 파이가 얼마죠? 사인 30도 2분의 1이죠 이거 2부터 쓰니까 이거 얼마돼? 1 된단 말이야 맞나요? 그럼 당연히 얘도 지금 얼마야? 3분의 5 파이쯤 되겠네 아 저 저 맞나? 3분의 6 파이니까 저 뭐야 5 파이가 아니고 3분의 5쯤 되겠다 맞지? 뭐 이렇게 나온 거고 이거는 1이다 난 이건 알았죠 이때 문제에서 뭐 알아요? OA와 OB 길이를 각각 구한 다음에 제곱해서 나누라는 거죠 지금 자 그러면 이 길이 구하려고 하면 이 점 좌표 정리하면 되는데 맞나요? 이 점 좌표 그냥 피타고라스로 구합시다 우리 됐나요? 이거 3분의 1이고 이거 1이니까 얼마 돼야 돼요? 이거 제곱하면 9분의 1 이거 1이니까요 제곱하면 1 맞나? 두 개 더 하면 9분의 10이죠 제곱하기 때문에 쌤이 자 이렇게 풀겠다고 지금 그럼 얘는 지금 9분의 10이죠 얘는요 이거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길이 바로 구합시다 그럼 얘는 9분의 25 더하기 9분의 9죠 9분의 25 9분의 9 9분의 34가 제곱하니까 어차피 루트는 없어지고 이렇게 정리되고 얘는 10분의 34가 되고요 5분의 17이 되겠죠 맞죠? 됐나요? 자 3번 봅니다 x는 0하고 2파이 사이에 범위 안에서 사인 ex의 그래프 사인 ex의 그래프부터 그리면 얘는 주기가 어떻게 돼요? 원래 사인 ex 그냥 사인 ex입니다 주기가 얼마예요? 파이죠 그러면 얘는 하나 둘 셋 넷 하면 이게 파이면 원래는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돼요?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됩니다 봤나요? 이해돼요? 근데 얘를 갑자기 절대값에 씌워버렸으니까 다시 또 주기가 2분의 5로 바뀌죠 얘 그래프는 얘가 지금 1이라고 그러면 얘는 지금 이렇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봤나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 이때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 3분의 루트 3이에요 3분의 루트 3은 뭐 대충 뭐 이 정도 이렇게 있다 치자 이거하고 만나는 점에 뭘 구하라는 거야? 해를 구하라는 거죠 범위가 2파이까지이기 때문에 쌤 그래프는 4개밖에 안 그렸습니다 됐나요? 자 구합시다 일단 첫 번째 요거부터 먼저 정리할까? 요거 3분의 루트 3 나오려고 그러면 요거 범위 봐봐 요기를 내가 지금 뭐라 하면 우리 이거 딴 건 없죠? 요거 알파로 갑시다 사인에서 3분의 루트 3 모르잖아 너가 지금 맞죠? 요거 알파로 갑시다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돼요? 요점은 얼마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죠 봤나요? 자 그러면 요점은요 2분의 파이 더하기 알파죠 요점은요 파이 마이너스 알파죠 봤나요? 요점은요 파이 더하기 알파고 요점은 2분의 3파이 더하기 빼기 알파고 요점은요 2분의 3파이 더하기 알파고 또 요점은 2파이 마이너스 알파잖아 어차피 이거 X값들 다 더하라는 거죠 개수가 몇 개요 일단? 8개 그 다음에 해합이죠 모든 해합 모든 해합 구합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알파는 다 날라갑니까? 짝수계 플러스니까 뭐 하나 없다 날라가죠 그러면 뭐냐면 요거 요거 두 개 다하면 얼마? 파이 요거 두 개 다하면 얼마? 2파이 요거 두 개 다하면 얼마? 3파이 맞나? 그 다음에 여기에 2파이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파이파이 나옵니까? 맞나? 그러면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8 더하기 8입니까? 그래서 답은 16이 되겠죠 4번 봅시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Fx는 2코사인 2분의 파이 X다 맞나? 자 이거 그래프 대충 그릴 수 있어야 되죠 맞지? 그리고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기 때문에 맞춰서 그려주고 얘 주기는 2다 이거잖아 지금 그래서 얘 그래프부터 먼저 그립시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기 때문에 자 얘는요 원래 주기가 얼마인데 코사인은 원래 주기가 얼마야? 2파이죠 맞지? 근데 2파이를 뭐로 나눴으니까? 2분의 파이로 나눴으니까 정리하면 얼마 돼요? 4 나옵니까? 그럼 원래 주기는 뭐야? 4에요 맞죠? 그럼 원래대로 한 번만 그려보면 이렇게 4개 그어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갔어요 이게 지금 4라는 말이잖아 그럼 여기가 2라는 말이죠 이게 뭐야? 1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언급하는 거는 우리 금방 풀었던 몇 번 3번 문제 그래프하고 비슷한 모양 나옵니다 맞죠? 선생님이 이렇게만 정리합시다 그럼 얘가 여기 1이 다 가정하면 얘는 지금 여기도 이걸 1이라 합시다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마이너스 1이니까 당연히 여기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고 있죠 봤나? 마이너스 1부터 아 2구나 미안 앞에 2가 붙었네요 이렇게 되겠죠? 이해했나? 근데 얘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요?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데 0부터 2n-1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지금 문제부터 봅시다 FX는 2n-1분의 2 AX죠 봤죠? 자 이거 정리해서 얘랑 이 직선이고 얘는 얘랑의 교점이 51개다 이거죠 봤나? 그럼 얘 그래프를 계속 그려야 되겠네 이제 봤죠? 계속 이렇게 그립니다 봤죠? 쭉 가다 보면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맞지? 자 생각해보죠 여기 1이가 여기 3이가 쭉 가다 보면 여기는 지금 홀수란 말이네 그럼 여기 2n-1이 되겠네 이 지점이 맞죠? 여기도 이렇게 올라갈 거고 됐나요? 그러면 봐봐 지금 이 직선만 먼저 쳐다본다면 2n-1분의 2가 나왔기 때문에 X의 증가량이 2n-1만큼 갔어요 2n-1,2라는 점을 무조건 지날 거예요 당연히 여기는 전부 다 라인이 2입니다 맞죠? 맞지? 이 직선은 지금 어떻게 꺼진다? 여기에서 이렇게 꺼진다는 거죠 맞아요? 이때 이거 개수 묻는 거거든 봤나요? 자 개수 묻는 거예요 근데 그 개수가 지금 몇 개야? 51개야 자 생각해봅시다 자 1 이거 기준에서 몇 개 나와요? 2개 3 기준에서 몇 개 나와? 2개 지금 전부 다 2개씩 나온다고 맞지? 그럼 얘도 지금 짝수개가 돼야 되는데 얘는 홀수개가 됐네 이게 왜 홀수개가 됐어요? 그 앞에서는 어떻게 돼요? 자 쌤이 그 앞에 것도 대충 하면 이렇게 그릴게요 됐나? 원래는 얘 기준에서 왼쪽 관계 오른쪽 관계 얘 기준에서도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하면 왼쪽 관계 오른쪽 관계지 이쪽에서도 왼쪽 관계 오른쪽 관계 이쪽에서는 왼쪽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 어디 부분 2N-3 맞나요? 이 부분까지의 개수를 구했는 게 몇 개 나왔다 이거? 50개 나왔다는 거죠 전체가 51개였으니까 맞아요? 이게 50개 나왔다는 말은 여기가 지금 하나씩 두 개씩 잡았으니까 여기에 있는 애가 이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지나갔다 치면 이게 25번째 항이야 다시 다시 쌤이 그래프를 너무 크게 그려서 옆으로 그리기가 뭐하다 다시 다시 한 번 그려줄까요? 형태는 똑같아요 다시 1일 때 몇 개 나와? 3 숫자 보지마 숫자 보지 마세요 첫 번째에 몇 개 나와? 두 개 어? 한 개예요? 왜 한 개예요? 자 다시 1일 기준으로 양쪽에 몇 개씩 있냐고요 교점이 한 개씩 그러면 3일 기준으로도 양쪽에 교점이 몇 개 있어? 한 개씩 그러니까 계속 한 개씩 나올 거야 이렇게 한 개씩 한 개씩 그러면 얘 기준으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다 나오는데 얘만 지금 몇 개야? 하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끊어서 보면 여기에서 몇 개가 나온다 우리 50개가 나오고 여기서 한 개가 나온다고요 맞지? 그러면 다시 이 숫자 보지 마라 숫자 보지 말고요 첫 번째에 1 맞나? 두 번째에 2 세 번째에 3 이거 한 번호야 내 말하는 거는 숫자가 아니고 그럼 50개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돼? 마지막에 있는 얘가 스물다섯 번째라고요 맞나요? 얘가 스물다섯 번째야 그럼 얘는 몇 번째인데? 스물여섯 번째가 되겠죠 맞나요? 그럼 스물여섯 번째는 어떻게 해요 우리? 씹어놓으면 되잖아 이게 지금 일반형 아닙니까? 첫 번째에 1 두 번째에 3이잖아요 20번 하면 세 번째에 3 집어넣으면 5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 스물여섯 번째니까 여기 26 집어넣으면 얼마 돼야 돼? 얼마? 아 근데 문제에서 n을 묻네요 26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되나요? 그래서 n은 얼마다 26이다 이거는 내용이 어렵게 보는 건 아니고 해석의 문제죠 해석의 무슨 말인지 이해 되나? 정리되겠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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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